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한성원 기자, 민주당이 뭔가 의도를 가지고 이런 의혹 제의를 계속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만 어떻게 된 겁니까? 정부가 건군 76주년인 오는 10월 1일 국군의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안을 검토 중인데요. 야당에서는 1910년 10월 1일 조선총독부 설립일을 기념하는 것이다 이런 주장이 나온 겁니다. 이 강득구 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인데요. 10월 1일 임시공휴일 지정이 한일 합병된 1910년 10월 1일 조선총독부 설립일과 겹치는 건 우연이냐 이런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강 의원은 역사적 의의도 고려하지 않고 민간과 기업의 위치는 여파도 걱정된다 이렇게 글을 올렸는데 국군의 날이 10월 1일인 것은 6.25 전쟁 때 38선을 돌파한 날이기 때문인데 야당이 억지로 좀 친일 프레임으로 엮으려고 한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차정연 교수님 조선총독부 설립일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그거하고 이렇게 연결을 시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글쎄요. 지금 네티즈들 같은 경우는 조선총독부 착립기념일까지 알고 있으니까 이거 친일 아니냐. 주장하는 사람이 친일이라는 이야기까지 합니다. 강 의원이 오히려 친일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저도 상당히 조선총독부의 설립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그렇다니까 정말 저도 조금 의아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마도 이런 식의 주장 자체가 소위 말하는 경강부의의 뜻을 정확하게 한번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강부의라는 게 이치에 맞지 않은 말을 억지로 끌어다가 자기 주장에 맞추는 그러한 이야기인데요. 사실 강덕구 의원의 저런 식의 논리라고 한다면 일제강제기니까 35년이잖아요. 그럼 그 35년 동안 일제통치기간 중에 굵직한 정치 이벤트나 기념일도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따지면 대한민국 기념일을 하나도 정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로 기계를 들 수밖에 없잖아요. 사실 국군의 날이 10월 1일이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논란이 있었던 건 사실이잖아요. 앞서 우리 한소은 기자 설명했습니다만 6.25 당시 때 대한민국 국군이 38선을 돌파한 날, 그날을 기념한 날인데 그것이 과연 지금 우리 국군의 창군, 정확한 창군의 날이 맞느냐, 그런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물론 이번에 강덕구 의원도 그 때문에 사실은 지금 일제강제기 때 우리 독립운동이 치열했던 19년 상황 때 가자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 차라리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그 이 창군의 기념일의 이 문제, 좀 옮기는 문제를 이야기한다면 몰라도 이걸 갖다가 지금 초선총독부 기념이라고 연기하는 문제는 좀 상당히 지나친 반상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너무나 같다, 지나치다. 이런 취지의 말씀인데요. 박영찬 위원장님께요. 그러니까 작년 이맘때부터 좀 거슬러 올라가 보면 지난 1년 동안 오염수 문제 있었죠. 그다음에 최근에 또 독도 지우기가 뭐 의도적으로 진행 중이다라고 또 의혹 제기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굳고는 날. 그러니까 뭐가 이렇게 쭉 흐름을 보면 말이죠. 더불어민주당은 아무튼 이 친일 프레임의 빌미를 삼을 수만 있겠다 싶으면 항상 제기를 하는 그런 모양으로 보이기는 합니다만 참 저런 논리라면 이제 강제 동원을 일본이 선포한 날 그날도 우리는 뭐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논리인데 주목할 점은 과거에는 이제 역사적 팩트에 대한 다른 해석, 해석을 둘러싸고 이제 반일 프레임을 설정했는데 지금은 전혀 있지도 않은 사실 뭐 뉴라이트라든지 친일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건국절이라든지 전혀 그 누구도 제기하지 않은 그러한 가짜뉴스, 허위 사실을 가지고 지금 친일 프레임을 계속해서 지금 유포하고 있다. 이 점이 굉장히 좀 주목해야 되는 점이고요. 결국 지금 민주당의 행태를 보면 과거 흑색선전, 가짜뉴스의 추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 습성을 아직 버리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2002년에 대선에 어땠습니까? 김대엽 병풍공작, 천하의 사기꾼 김대엽의 병풍공작에 대선 결과가 완전히 뒤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2008년에도 미국 소고기 광우병 궤담으로 민주당과 좌파 세력이 얼마나 큰 재미를 보았습니까? 또 2011년에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나경원 1억 피북과 궤담. 뭐 이것도 허위 사실로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허위 사실, 가짜뉴스, 흑색선전에 대한 추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현재 그런 가짜뉴스의 효력이라고 할까요? 더 이상 약발이 통하지 않고 있다. 한두 번 속았지만 더 이상 우리 국민들이 속지 않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2022년 6월 서울시장 선거 때 오세훈 생태탕, 궤담. 전혀 사실이 아니었고 국민들도 흔들리지 않았다. 따라서 이 가짜뉴스, 흑색선전에 대한 효과는 이제 약발은 다 했고 이제 그 부메랑을 민주당이 맞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성치훈 의장께요. 지금 이제 궤담의 추억이라는 말을 하시면서 민주당 쪽, 야권 쪽에서 제기됐던 여러 가지 의혹들을 쭉 이렇게 짚어주셨는데 지금 그게 약발이 다 했다는 말씀까지 주셨어요. 맞는 말씀입니까? 뭐 맞는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몇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런 의혹 제기들 중에서 사실로 드러나지 않은 것들도 있죠. 이렇게 선넘은 발언들을 했던 것도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조선총독부 설립일도 저도 모르던, 저희 주변에도 아는 사람 아무도 없었거든요. 그런 것들은 좀 국민들이 공감하기 어려운 발언이다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저는 예를 들면 광우병, 그거에 대해서는 지적하고 싶은 것이 그 당시에 광우병, 이명박 정부가 30개월 미만 소가 아니고 다 제한 없이 수입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지적을 했던 것이거든요. 사실 광우병 소는 4세에서 5세 소가 많이 걸리는 것인데 30개월 미만 소만 우리가 수입을 해야 되는데 그걸 다 풀어버리면 우리는 위험하다. 그런데 그 당시에도 과하게 표현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마치 모든 미국산 소가 마치 광우병 걸린 것처럼 얘기하는 그건 과한 것이죠. 하지만 그때 그래도 야당과 국민들이 촛불을 들었기 때문에 지금 안전한 쇠고기를 먹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후쿠시마 오염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아직 1년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물론 우리가 지적했기 때문에 많은 검사를 거쳐서 이제 검사 비용도 좀 줄여야겠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국민들을 안전하게 해줄 수 있는 것. 사실 문재인 정부 때도 후쿠시마 오염수도 방류 문제가 나왔을 때 그 당시 야당이었던 국민의힘도 반대하지 않았습니까? 여야의 역할이 있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한국국토정보험